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들었는데 루카복음만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회개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떠나는 목자의 마음 은전 10립인데 한 잎을 잊었는데 구석구석에 방 구석구석에 찾아서 얻는 기쁨 잃었던 면전을 찾는 것이죠. 또 오늘 복음은 짧은 복음으로 긴 복음을 잃지 않았지만 너무나 유명한 돌아온 아들. 작은 아들이 자기 계산 가리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회개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목자도 기뻐한다. 은잎 한 잎을 찾은 그 부인이 기뻐한다. 회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연 하느님이 날 용서해 줄까?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나는 구제풀룡일 거야. 하느님의 자비는 이러한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자비를 자신의 옹졸한 죄의식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거예요. 코로나 2년 반 동안 한 번도 미사 못 나왔어요. 성사 본 지 10년 됐어요. 나한테 문제지 하느님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저 너머에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복음의 핵심은 바로 목자라든가 한 입을 찾은 과부, 부인 한 분이라든가 오늘 복음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아버지고 어떤 목자고 어떤 부인이 정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복음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루차 강조하는 것은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온다는 거고 한 입을 잃어버린 99마리하고 한 마리하고 차이가 안 나잖아요.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한 마리쯤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99마리 말고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자비는 내가 생각하면 훨씬 뛰어넘는 사랑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내 생각으로 축소시키거나 오해시키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죄예요. 오늘 제 1독서를 보십시다. 오늘 제 1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과 혼안을 당하는데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급을 해줬잖아요. 고통에서 뻔해졌더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수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는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분이 바로 하느님이다 하고 우상숭변 거기에 이하후의 하느님은 분노를 터뜨리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마라 내 진노를 터뜨려 이 백성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랬더니 오히려 모세가 더 차분한 마음으로 하느님 어떻게 당신이 꺼내온 당신 백성인데 그러세요 했더니 14절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시는 하느님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자녀가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화는 나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구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화는 화고 살릴 건 살리는 거예요. 오늘 제2독서에서도 바오르사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랑하는 그대여 디모토에게 보내줘 나는 전에 예수님을 모독했고 박해하고 학대했던 죄인이다. 실제로 바오르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은총으로 이 직분을 허락하셨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는 분명히 우리가 기어 갚아야 되지만 그 죄 때문에 하느님의 사도가 되지 못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렇게 자비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내가 나를 판다는 생각을 뛰어넘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총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죄보다 은총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죄질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약점이에요. 하느님의 약점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구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느님을 이용해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구약성경에서 있었던 카인의 잔머리 사건이잖아요. 카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마땅히 이 카인도 죽임을 당해야 돼. 그런데 이 카인은 하느님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죽어마땅한 카인이 하느님한테 잔머리를 굴려서 하느님 밖에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어떡하죠? 못 죽게 표시해줬잖아요. 못 죽이게 표시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특별히 본받아야 할 점은 루카복음 15장 1절에 나와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담대한 용기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죠? 세리는 그 지역에 정말 아주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로마 권력에 딱 붙어서 같은 민족 등을 쳐서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죄인은 또 죄인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분명히 세리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회개할 것을 기다렸어요. 내가 사는 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평생 살 수가 없다. 그런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면서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얼마나 이것이 기적입니까? 이것 자체가 은총이 충만한 것.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단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단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 용서의 은총으로 초대하시는데 그런데 가리사인들은 늘 율법학자들은 늘 세리들과 죄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투덜거리고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법의 이름으로 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로움 정의는 뭡니까? 소위 바리사인들이 사실 의롭다고 하는 의로움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구체적으로 살아가신 분이에요. 자비는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입니까? 둘 다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돼야 하는 가치입니다. 정의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써야 되는 것이고 자비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써야 되는 목표가 똑같은 거예요. 방향만 달릴 뿐이에요.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단지하거나 자비의 이름으로 정의를 눈감아주거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점에서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정의도 사람을 살리는 거고 생명이고 자비도 더군다나 생명,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느님의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사님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정말 세례와 죄인들의 이러한 담대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용기 그 용기가 한 마리 이른 양을 차린 것이고 그 용기가 은전 한 잎을 차린 것이며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기쁨을 맞이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친절함, 하느님의 자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친절함과 하느님의 자비를 닮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각자의 성격이 있어요. 모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되면 물론 좋겠죠.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조금 급한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침착한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 있겠죠. 불안하고 침착하고 부렵고 하더라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주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조합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